자 양주명의 프라이드왕 두번째 경기 오늘의 2번째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스 유니폼 S2P 바라스틱 유니폼 S8U 배상전 직 2경기 S2P와 S8의 경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격권이 바꾸면 궁을 바깥으로 아쿠 밖으로 내놨다가 다시 역을 해야됩니다. 양아가 첫 눈 열정이 보이되기는 나이스 레이 그맨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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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권이 바꾸면 아크 오리앤 홍보에서 보면 삼정라인이죠 아크가 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공격을 시작해야합니다 교사 eles 에스틱 시끼리 에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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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점 나가나가나가나 같이 간 대빈어 보스타 SNU 수고하니 지어 다음 양현 우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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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패스! 굿포인트! SBT! 굿포인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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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T! Q. 굿포인트! 11월 3일! Q. 굿포인트! 제 2년 전 단계! Q. 이 2년 전 단계! Q. 굿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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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본이 굿샵 S.A.U. S.B.T. 굿샵 굿본이 굿샵 S.A.U. 굿본이 굿샵 S.A.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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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티 공격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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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티 공격 스피티 공격 스피티 공격 부파 스피티 공격 여기야, 쉬어, 쉬어! 밖에! 네! 다시 다시 8강 터너부터 끝장선보입니다. 경기의 7명, 탈락! 2경 연결된 4강으로 모종양의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. 쉬링원 and 73 컨스페 Sahin 힘없이 0.0 선수 많이 힘듭니다 버플레이 BFT 굿 SMU BFT 굿 시동작에 타올로 인해 원포인트와 차이툴 하나 서너스 원산시 주어집니다 길이 원 SFU 2반 잡아야 돼 2, 3, 4 2, 3, 4 오케이 5대 10이 빨간색 유니폼의 레슨이크가 꿀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세요. 곧은 지켜보세요. 승민이의 선수 교체도 홀리드가 됐을때는 터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뭐? 오이 I think they're shooting one Now, I'm going to see two 잘 잘 잘 이기야, 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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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! 2분 2분 7초 7초 5 3 2 1 1 1 2 2 2 3 2 3 2 1 2 3 2 1 2 2 1 1 2 2 2 1 2 2 1 2 1 2 2 2 1 2 2 1 2 1 2 2 2 2 1 2 2 2 1 2 2 1 2 1 1 2 2 2 2 2 2 2 2 3 3 2 2 3 2 2 2 2 3 2 2 1 2 1 2 2 2 1 2 2 2 2 2 3 2 2 2 2 2 3 2 3 2 2 3 2 3 2 3 3 3 3 2 3 3 4 3 4 4 5 6 5